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키위새는 날지 못하는 새로 유명한 새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날지를 못하는 새가 되었나 이게 참 흥미로운데요 뉴질랜드 하면 자연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좋기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키위새 입장에서 천적도 없고 굳이 날지 않아도 풍성한 먹거리가 제공되는 너무 쾌적한 환경을 살다가 보니까 그런 안락한 생활 속에 살다가 방심하다가 보니까 이 나는 법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에게 들은 이 짧은 이야기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오늘 저를 위시해서 너무나 편안하고 안락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지금 영적으로 이 키위새가 돼가고 있는 건 아닌가 온통 그 땅의 끝에만 몰두하도록 만드는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제가 언젠가 인터넷으로 들었던 강의예요 그 강사님은 연세가 90 가까이 되시는 원로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육 전도사로 일하던 교회의 단위 목사님이셨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 연세가 90 가까이 되시는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의 강의가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 은퇴 목사의 후회 이 목사님 목회를 부실하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 젊은 신학도들과 또 젊은 목회자들에게 존경받던 분이셨고요 교회도 또 그 지역에서는 소문난 그런 좋은 교회를 읽으신 분인데 이 한 은퇴 목사의 후회라는 제목이 굉장히 저에게는 생소했고요 이제 저 같은 현역에 있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인데 그 제목 그대로 강의 내용이 주로 당신들이 목회를 너무 잘 못했다 후회된다 그래서 젊은 당신들은 나처럼 이렇게 후회하지 않도록 목회 잘해라 그런 요지예요 그래서 계속 당신의 잘못했던 것들을 쭉 열거를 하시는데 그거를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해 주시는데요 이분이 목회를 해고 하시면서 후회하는 게 뭐냐 첫째로 이 교회가 사회를 위해 별로 한 것이 없는 그런 목회를 했다 이게 내가 후회가 된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내가 교인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다 이것이 후회가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참 인상적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술에 취한 목회를 하지 못한 것 이게 후회가 된다 그러시면서 이 세술에 취한 목회가 뭔지를 부연해 설명해 주시는데요 이 세술에 취한 목회라는 것은 제정신으로 하는 목회가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 이끌림을 받는 그래서 성령님 주시는 강력한 힘으로 하는 목회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술에 취하면 그 술이 끓는 대로 끌려가게 되어 있듯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이끌어주시는 대로의 삶을 살게 되는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성령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이성을 의지하는 그런 목회를 한 것 같다 그러시면서 이분이 당신의 목회를 어떻게 결론 짓는가 하니까 참 가슴이 아파요 오늘 와서 반성해 보면 머리가 커진 교인은 길렀어도 가슴이 뜨거운 신자는 못 길렀습니다 이것이 내 목회의 결론입니다 물론 이 어른이 겸손하셔서 하시는 말씀이지만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 목사님의 고백들이 이게 여사롭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정말로 내 마음의 소원은 이제 또 기회가 없는데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데 늘 내 목회를 돌아보면서 후회가 되고 가슴을 치면서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런 회안에 빠지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회 있을 때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또 고치고 그렇게 다듬어 가야지 제 은퇴 이후에 이런 후회와 회안이 없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기회가 다 없어지고 그때 그럴 걸 그럴 걸 그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아직 우리 살아 숨쉬고 있지 않습니까? 늘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우리가 기회 있을 때 늘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돌이키는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반성하며 회복해야 할 것들 이렇게 잡았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근원적으로 점검하고 살피는데 참 좋은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을 앞두고 계시는 상황인데 그때 제자들에게 주셨던 군면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평상시에 애들한테 그냥 양치질 잘해라 뭐 해라 뭐 해라 잔소리하는 거하고 이제 내가 죽음이 한 두 시간밖에 안 남았을 때 자녀들에게 마지막 액기스를 군면하는 거하고 그 차이가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게 그게 분명히 본질적이고 액기스가 담겨있는 말씀일 텐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반성해야 될 근원적인 몇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본문에서 발견되는 우리가 해야 되는 근원적인 반성 첫째가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망각입니다 예수님은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선포하신 말씀부터가 하나님 나라예요 자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공생회가 시작되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사역 첫 일갈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라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후에도 주님은 사역하시는 내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실 일들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모든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시는 거, 귀신을 물리치시는 거, 그 수많은 장애인들을 고쳐주시는 거 이게 전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염두에 두고 행하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초쯤 이 땅에 계시다면 그 딸랑 한 명만 고치시겠냐고요 그 하나 고치면서 유사한 정상을 가진 모든 환자들은 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안 하시는 거거든요 왜 안 하실까요? 주님의 관심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통스러운 질병 하나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아프고 상하는 그 하나하나가 전부가 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손해보지 않은 인생이 되도록 하는 훈련의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 증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선순위 내가 주님에게서 배우는 거, 우리의 우선순위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거 이런 주님의 가르치심은 부활 이후에도 계속이 되는데요 자, 본문 사도행진 1장 3절을 보십시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온통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요 여기에 반해가지고 제자들의 관심은 엉뚱하게 짝이 없습니다 자,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계시고 그걸 제자들에게 전수하기 원하시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현실 문제 여러분, 이게 딱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딱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무슨 대안을 주시느냐 7절과 8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제자들의 입장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자기 조국의 현실이 로마의 압재로 지금 신음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눈만 뜨면 지금 보여지는 게 자기 동족들이 로마로부터 그렇게 박해를 당하고 핍박당하는 그런 현실이니까 이게 어떻게 그게 사소한 문제겠냐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나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땅에서의 기도 제목 문제 이거 사소하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결핍된 무엇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비난할 수 없습니다 무거운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선순위는 좀 정하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여유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게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은 해석이에요 이 인생의 우선순위가 잘 정립이 되면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한 해석이 잘 이루어진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갈등과 구원의 대부분은 다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이 하나님 나라라는 우선순위가 잘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늘 양극단의 고통에 빠질 거예요 이쪽 고통은 뭐예요? 늘 염려와 근심을 벗어날 수 없는 이 문제가 해결되나 싶으면 또 어떤 문제가 와주고 또 괴롭히고 괴롭히고 죽을 때까지 이 고통 속에서 허덕이다가 끝낼 수밖에 없고요 그런가 하면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돼 가지고 이제 나는 참 편안하게 산다 그러면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키위새가 돼 버리는 거 아닙니까?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딱 이 양극단이에요 키위새처럼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배나 부르고 돈이나 많고 외제차나 타고 이러면 그냥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쪽으로 전락하거나 반대로 맨날 죽을 것 같고 고통 속에 빠져 있고 이게 우리가 원하는 삶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우선순위가 잘 세워지고 나면 이제 이런 양극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잘 인생을 해석하고 그렇게 주어진 삶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건 우리는 키위새처럼 늘 그 땅의 것만 그렇게 초점을 두고 산 거를 반성하고 주님의 관심인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관심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근원적인 반성이 뭐냐 성령님의 역사심에 대한 둔감함 이걸 반성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그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합니다 얼굴을 대면한 여러 번의 만남에서 그분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이 그냥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툭 던지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 번 여러 날 동안 참 인간은요 생각이 잘 안 바뀌어요 정말 생각 잘 안 바뀝니다 매주일마다 이렇게 툭툭툭 설교해 가지고 바로 오로 바뀔 것 같으면 내가 지금 목이 이렇게 상해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제일 속 터지는 게 뭐예요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그때 뿐이고 늘 하던 대로 이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그래 가지고 어떨 때는 얼마나 그냥 분통이 터집니까 도대체 너는 그냥 누구를 닮아 가지고 이렇게 고집이 세냐 그렇게 야단 칠 때마다 성령님이 답을 바로바로 주시던데요 몰랐구나 원조가 너야 원조가 너 저 고집불통 재보니까 답답해 죽겠니 하나님 앞에서 네 모습이 딱 그렇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날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그 생각이 잘 안 바뀌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대안을 주시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4절 5절을 보십시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첫째가 나오네 기다리라 그 다음에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두 가지 대안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생각이 잘 바뀌지 않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대안은 기다리라예요 변할 때까지 기다려라 생각이 변할 때까지 그 놀라운 복음을 그런 얕은 생각을 가지고 전하면 어떻게 되겠니 네 생각이 바뀌기 전에는 움직이지 마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한국 교회를 이렇게 그냥 부끄러운 자리로 몰고 간 거 다 못 기다리고 청년 때 철학이도 좀 나가고 열심히 찬양하고 하니까 그 순진한 목사님이 그거 보고는 너 신학교 가라 그래가지고 생각도 안 바뀌고 그냥 신학교 가가지고 3년 동안 생각도 안 바뀌고 신학교 졸업하고 생각도 안 바뀌고 목사 한 수 받아가지고 덜컹 그냥 교회를 맡은 이런 생각이 안 바뀐 미숙한 지도자들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느냐고요 오늘 개교회 분당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으로 생각이 바뀌지 않은 그냥 열정만 있고 열심만 있는 사람들이 온 교회를 그냥 다 해줬고 열심을 내가지고 교회가 다 커지고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기다리는 거 진짜 중요한 덕목이에요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기다리면서 사모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생각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 생각을 바꾸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걸 확실히 자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미숙한 생각을 바꾸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잘 아는 8절의 무게중심을 옮기셔야 돼요 8절을 다시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격 급한 대한민국 성도들은 맨 끝에 결과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에만 온통 그냥 사도형제 8장에 무게를 두지만 저 말씀에 진짜 중요한 것은 전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에요 임하지도 않았는데 생각도 안 바뀌었는데 나는 목사가 됐지만 여전히 미숙한데 증인이 되겠다고 설치고 다녀가지고 진짜 이 싸구려 복음이 지금 뒹굴고 다니는 한반도 아닙니까? 사도행전은 온통 이런 기다림으로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은 성숙한 사람들의 활동 기록이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예수의 영은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지금 나는 아시아로 가고 싶은데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지금 나는 비두니아로 가고 싶은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 바울의 순종을 한번 보십시오 그다음 8절부터 보십시오 무시아를 지나 들어와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미르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바울의 모습하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면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기로 원하는데 전혀 바뀌지 않는 그 제자들의 모습하고 이 결정적인 차이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생각의 유연함의 차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다 보니까 부작용이 엄청 많은데 그중에 두드러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성경의 경직이에요 생각의 경직이에요 여러분 특히 지금 현실 우리나라 정치, 경제, 교육 또 무슨 지도자, 또 교회 다 지금 이 생각의 경직 아닙니까? 한 번 생각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이 한번 들어오나면 완전 이거는 고집 불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성숙해졌지? 이거 점검하시려면요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이 얼마나 유연해졌나? 이거 점검해 보면 딱 잤대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아시아로 가지마라 그러는데 바울이 경직돼서 난 가야 되겠습니다 표 다 끊어놓고 난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러고 만약에 바울이 그렇게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나 비슷하게 됐겠죠 상징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만 풍랑 만나고 아까 물건 받아다 던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그랬겠죠 저는 요나서에서 제일 불쌍한 게 물고기예요 그렇게 하면 무슨 잘못이에요 또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그냥 하나님께 불순종한 못된 요나를 삼키는 바람을 우리는 그냥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죽게 해서 주의 일을 하다가 고난당했다 그러는데 솔직히 한 번 자기를 돌아보자고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그 고난하고 이렇게 요나처럼 그냥 불순종해가지고 지 고집으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게 어떻게 주를 위한 고난이냐고 그거는 헛고생이에요 헛고생 안 해도 되는 고생 아닙니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가치 있는 고생은 별로 없고요 헛고생이 많아요 대부분이 그 지금 사춘기 애들을 보면 걔들이 겪는 갈등의 99.9%가 그 헛고생이에요 경험 많은 부모가 시키는 대로만 했으면 피할 고생을 이것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느냐고요 적어도 우리 인생이 가치를 추구하다가 고난당하는 건 몰라도 소용없는 헛고생은 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요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회복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복음을 잘 증거하실 수 있도록 돕는 분이 성령님이시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5장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3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여기 보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일에 대하여 증인일 뿐만 아니라 성령님도 그러하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과 복음 증거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라는 건 알 수 있는데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명해 드렸는데 원어로 보면 이 보혜사라는 뜻 자체가 곁에 서서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는 더욱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을 맛보고 싶으세요? 그 이상한 기도원 찾아가서 방언 받겠다고 머리 내밀지 마시고요 진짜 성령 충만을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보세요 여기 우리 전폭, 전도폭발팀 이런 분들 누구라도 나와서 간정하라 그러면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성령도 이러하니라 저는 분당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근원적인 반성이 뭐냐 증인으로서의 삶을 망각하고 사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8절에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지금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흐름을 보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일도 그렇고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의 마지막 종착지는 8절 끝부분에 있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걸로 귀착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은 성교주일이에요 저는 이번 성교주일에 여러분 이 하나만 머리에 담으시면 설교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증인이 되는 삶이라는 것은 은혜 받은 어떤 특정한 몇 명들 국내 성교부 안에 해외 성교부 안에 북한 성교부 안에 의료 성교부 안에서 봉사하는 몇몇 사람들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주어진 책무가 증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두 가지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다 이 두 가지 전제에 대한 적용 열매가 증인의 삶이에요 사실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 자체가 증인의 삶이에요 저는 그동안에 이발소를 다니다가 남자들만 있는 아저씨 연세 한 70대신 어른들이 머리를 깎는 이발소를 다니다가 좀 더 저도 세련되고 싶어 가지고 미장원을 가기 시작했어요 되게 쑥스럽더라고요 남자들만 있는 이발소 갔다가 미장원에 아줌마들 막 앉아 있는데 제가 그 아줌마들과 가까이 대화하는 걸 들으면서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이 땅의 모든 아줌마들은 다 증인의 삶이에요 머리가 푸석푸석하네? 내가 쓰고 있는 이 샴푸를 한번 써봐 얼마나 좋은지 알아? 이거 증인의 삶 아닙니까? 애가 고3이라며 그 대치동에 있는 쪽집게 강사 이선생 몰라? 그 이선생을 찾아가 이 증인의 삶 아닙니까? 모든 인생은 다 증인의 삶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영화관 메가박스 연관되신 주인이신가 그래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메가박스에서 저한테 매달 영화표 다섯 장씩 와요 그래서 저는 영화 보러 갔다가 재미없으면 그냥 나와요 그 다음 거 보러 가지 넉 장 남았는데 영화는 내가 원없이 보거든요 설교 소제도 많이 얻고 이게 참 이 빚진 마음을 어떻게 푸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역자들이 늘 말해요 기왕 영화 갈 거면 메가박스로 가라 이게 빚진 자로서 최소한의 의무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뭘 증거하느냐가 문제거든요 제가 그 영화표 다섯 장 보내주는 그것도 고마워가지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농담 삼아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가능하면 이 영화관으로 가라 그렇게 그게 빚진 자의 마음이라면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고 변화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빚진 자의 심정이라면 이 증인의 삶은 그건 명령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표 보내주면서 목사님 다섯 장 줬으니까 다섯 번을 증거하세요 그런 요청이 있겠습니까?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울에게서 보여지는 삶의 특징입니다 자 로마스 1장 1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하미로돼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에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뭐라고요?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보금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이 로마스를 기록한 이유도 바울이 누군지도 모르는 로마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금을 전하기로 그렇게 결정한 그 모든 이유도 그 보금에 빚진 자 이 빚을 갚아야만 되는데 그 감격에서 나온다 이 감격에서 저는 1977년도에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이제 제가 소속되어 있던 교회는 고신교단은 SFC라는 Student for Christ라는 중고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1년에 두 번 갔던 그 수련회 특히 철 좀 들고 고등학생이 된 이후로 그 수련회는 내 인생에 너무나 아름다운 추억이에요 얼마나 추웠는지 아세요? 얼마나 더웠는지 아세요? 에어컨이 나옵니까? 히타가 나오기를 합니까? 제대로? 그 여름에는 강사님은 온몸이 땀이고요 앉아있는 저희들도 땀으로 범벅을 하면서도 그 어린 저희들에게 보금이 선포되니까 그 감격, 겨울 수련회는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그 창에서 고등학교를 빌려가지고 수련회를 하는데 추워서 추워서 그 벌판에 잊혀지지가 않아요 진짜 그 살을 애는 1월 겨울에 밥 한 끼 얻어 먹겠다고 그 추운 뱀처럼 줄이 휘어가지고 운동장에 코벌코벌한데 추워 죽을 것 같은데도 밥 먹겠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빨리빨리 해가지고 줄을 없애야 되는데 그 악랄한 표 받고 검사하는 사람들이 대학생들이 지금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10명 단위로 끊어가지고 또 성경 암송시켜가지고 모델은 두 번도 시키고 세 번도 시키고 줄은 길어 죽겠는데 내 지금 같으면 더러워서 안 먹는다고 그러고 들어갔을 텐데 배가 고픈데 어떡합니까? 그렇게 불편한 수련회였지만요 저녁 집회 때 목이 쉬어라고 찬양하고 허감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추억에 찬양해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그리고 또 그 70년대 후반에는요 중고등부 수련회에 꼭 둘째 날 오후에 프로그램이 북박이처럼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노방전도예요 점심 먹고 저녁 먹을 때까지 한나절이 노방전도예요 제가 비록 철딱선이 없는 고등학생 모자라는 게 많았던 어린 시절이지만 정말 복음이 저 안에서 용수 좀 칠 때 내가 거창에 살기를 해봤습니까? 거창에 무슨 친척이 하나 있습니까? 누군지도 모르는 할아버지, 할머니, 가가호 방문하면서 정말 목이 매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불쑥 그 어린 시절이 떠오르니까 내가 너무 자책이 되는 거예요 저를 너무 비하하는 생각인지 모르지만 나는 완전히 이게 키위세가 돼버렸네 허울종, 큰 교회 목사 이름 유명 알려지고 설교 많이 듣고 그러나 여러분 부끄럽게도 그 빚진 자의 심정, 이 증인이 되리라의 삶 왜? 하나도 안 전해도 매주 미어 터지게 몰려오고 있으니까 그 키위세의 부끄러움이 뭐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새를 다 비웃거든요 애 델콤 가서 키위세, 못나는 새야 온 주변의 사람들이 다 자기를 비웃는데 그 키위세는 먹을 것만 많으면 되지 왜 꼭 날아야 돼? 이게 오늘 제 모습 아닙니까? 이게 오늘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모르는 것은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비록 날려고 애쓰다가 날개 찢어지고 여기저기 상하고 다쳐도 정말 나는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가 되고 싶지 배부런 키위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돼버렸냐고요? 증인의 삶을 오래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제가 언젠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사랑의 교회에서 오카노 목사님 밑에서 너무너무 배우고 싶은데 다 아시잖아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교육준사 모집하는데 신학교 1학년 중에서 뽑는데 나는 3학년 졸업반 그런데 기적같이 진짜 우여곡절 끝에 제가 그 교회에 내 친구들은 다 전임으로 다 들어가는데 저 혼자서 파트타임으로 들어가는데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건 뭐가 중요합니까? 월급 안 주셔도 저를 써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인데 그 감격이 자격 없는 내가 지금 오카노 목사님 밑에서 배우게 되었다는 그 가슴 벅장 감격이 저를 어떻게 변화시킨지 아십니까? 그 가을에 새생명축제 전도집회를 하는데요 제가 그때가 가든 교육 전도사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 이듬해에 전임 1년차였던 것 같기도 한데요 이제 새생명축제가 되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다 곳곳에 사역을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이렇게 얼굴 마담처럼 눈에 띄는 데는 오래된 형들이 주로 다 맡고 있고요 저 같은 신참은 이제 맨 끝에 제가 맡은 보직이 뭐냐? 새생명축제가 끝날 때 본당 2층의 끝에서 대기조예요 그럼 뭘 대기하느냐? 모든 예배가 다 끝나면 거기서 이제 제가 성도들 다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확 딱 의자를 치워주는 역할이에요 이게 기술이 좀 필요해요 빨리 치워야 이게 찬송과 부를 동안 다 치우거든요 제가 사랑의 교회 10년 있는 동안에 기쁜 거 즐거운 거 참 많았는데요 저는 그 새생명축제 맨 2층 끝에 그 기억이 사랑의 교회 중에 가장 뜨거웠던 기억 중에 하나예요 그때 본당이 지하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부채꼴 모양으로 돼서요 그 2층 맨 끝에 보면 전 성도가 한 눈에 다 펼쳐져요 이제 강사님이 설교를 하고 나면 옥 목사님이 나오셔서 결신을 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렇게 촉구를 하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그 모습도 너무 아름다웠지만 저를 목을 매기했던 장면들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안 믿는 남편을 모시고 온 그 아내 집사님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온 그 아들 며느리 목사님이 콜링하는데 안 일어나니까요 그 눈물, 그 눈빛 잊혀지지가 않아요 엄마, 일어나야 되는데 엄마, 지금 일어나야 되는데 왜 안 일어나? 그러다가 이렇게 뻘떡 일어나면 그 눈물로 그것을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맨 끝에 그 시간이 끝나고 목사님이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자 그럴 때요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지면서 의자를 접었습니다 제가 키위세가 된 거예요 그런 감격이 안 생겨요 화려해졌고 날개는 막 엄청 크고 화려한 걸 단 것 같은데 날지를 못해요 증인된 삶에 기쁨이 없어졌습니다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망각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바뀌어지고 또 성령님의 역사심에 대한 둔감함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으로 바뀌어지고 또 증인으로서의 삶을 망각하던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으로의 결단이 일어날 때 거기서 강함이 나오는 게 강함 사도행전 이야기가 다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증거하던 사람들을 마르투스라고 불렀는데 마르투스는 있는 그대로 단어를 뜻하자면 이거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순교자라고 불렀느냐 다 아시잖아요 요세프스의 교회에서 보면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 한 사람만 빼고는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홀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어 죽어가던 그 사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상황에서도 절대로 비굴하지 않고 절대로 굽신굽신 거리지 않고 그런 강한 용사들이 됐다는 거예요 오카는 목사님 책에 보니까 이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교회는 강합니다 왜 강한지 아십니까? 모든 성도가 다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증인들이 온 사방에 얻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합니다 저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합니다 이들은 나약하고 비겁한 사람이 아닙니다 생명을 내놓고 증거하기를 조금 더 주저하지 아니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읽으면서 우린 왜 이렇게 약해 빠졌지 지금? 어쩌다 이렇게 우리는 약해 빠진 그리스도인이 됐을까? 지난주 다큐멘터리 주인공 교회오빠 이관희 집사님 기억나시죠? 지금 부부가 암 사기로 투병하면서도 또 아내는 병이 완치가 됐고 남편은 여전히 지금 투병 중인데 어떻게 두 부부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사가 됐나 제가 지난주 설교 끝나고 이틀 뒤 화요일 날 그 두 부부를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로 왔어요 제가 딱 제 방에서 그 두 부부를 맞닥뜨리면서 너무 당황이 됐어요 왜 당황이 됐는지 아세요? 난 용사가 나타날 줄 알았는데 너무 평범한 거예요 남편 40살 아내는 그보다 몇 살 어린 30대 한 중반 그리고 그 남편은 유난히 수줍음이 많아가지고 내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투병 생활 가운데 은혜를 받았는데 그 목사님을 대면하니까 너무 떨려요 그러면서 사실은 나도 떨렸는데 내 얼굴을 못 쳐다보는 게 그렇게 순진해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사실은 목사님 다큐멘터리 찍자 그럴 때 저는 안 찍고 싶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 투병하는 아내는 머리 빡빡 깎고 이걸 온 천하에 공개하고 싶겠냐고요 그런데 왜 찍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이 투병하는 과정조차도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싶으니까 증인이 되고 싶으니까 기꺼이 찍게 됐다고 누가 이분을 이렇게 강한 사람으로 만들었냐고요?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결론을 이렇게 다시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부른 키위새가 아닙니다 찢기고 아프고 상하더라도 아버지 하늘을 비상하는 독수리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전에 예배 시작할 때마다 함께 불렀던 찬양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어떤 길입니까?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지고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연결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어떤 길입니까?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지고 나의 십자가지고 우리가 가진 소망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우리가 가진 소망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배부른 키위새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무엇을 노래하기 원하십니까?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셔야 돼요 늦기 전에 후회해도 소용없는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 그 배부른 키위새가 딱 접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아버지 그냥 배만 부르면 그냥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증인의 삶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이제 시도하다가 찢기고 아프고 상함이 온다 하더라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상처 많은 그러나 비상하는 독수리가 되기를 원하지 배부른 키위새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결단을 행할 때 성령님은 증인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렴부터 한 번 더 찬양할 동안에 주먹에 힘을 지시고 결단하시고 한 번 이렇게 선포하면서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선포합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선포합니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외쳐 부릅니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를 다시 살리사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그 하나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나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포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우리 새로워져야 합니다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 사모하며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그 하나 하나님 영광 그 하나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나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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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이 나라와 이 땅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동과 석 남과 복 이 땅에 가득한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날지 못하는 키우스 같은 존재로 전락한 우리를 불쌍히 얻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우선들이 다 아버지에 무너지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을 대전하는 것들이 결박을 당하고 모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대전하는 것들이 북집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주님만 높임을 당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반성하며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그때만 몰두하는 키우스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저희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집불통 절대로 생각이 잘 바뀌지 않는 죄성을 가진 저희들이 오니 성령님만이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분이 오니 성령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깨우쳐주시옵소서